에듀 사양하지마! 이건 내가 쏘는거야 그럼 찍을게 하나 둘 난 셋 쐰다고 말한적 없어 녀석들을 기절시켜야 하나 봐 좋은 밤입니다 날씨 한 번 해가 지쳐온다 안 그래?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재수원 붙은 베이비는 누굴까? 브라더! 드디어 왔구나 네가 내 현상금에 관심이 없어서 다행이지 아님 난 진작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디저트가 먹고 싶어 이런 족발 헛같은 절체들 맛있네 기분도 많이 좋아졌어